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다장안보입니다. 오늘은요. 저게 이거 뭐지? 해물찜. 오늘은 해물찜 시켜서 먹어보려구요. 해물찜 맛있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해물찜 포장해가지고 배달 시켰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에 있어요. 오늘 둘이 다 머리 파마하고 다리다 보니까 오늘은 해물찜 시켜서 먹으러 합의라갖구요. 합의를 봤어? 네. 네. 머리를 여기 옆머리가 뜨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거 같아서 그냥 파마를 좀 했어요. 저금보다 파마를 좀 더 말았어요. 예. 저금보다 더 더 진하게. 아 예. 오늘 해물찜. 아 예. 파마 있어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으음. 이거 맛있네? 요렇게 맛있 게. 응. 으음. 요거 맛있네. 응. 으음. quoi hinaus 아예. 으음. 으음. 한 Bruxg thickness. 음. 잘 destac Snow 네, 다들 어서오세요. 직접 만든 해물찜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고. 근데 이거 닭이 되게 맵네. 매워. 이제 오맹은 자기 먹기 힘든데요. 아, 예. 배달음식 한번 먹으려고. 네, 윤정님 반갑습니다. 자기 인사해달라고, 인사해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장갑 끼고 먹어야 되겠다, 야기야. 응. 그냥 안 껴도 돼. 이거 손으로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네, 남매님 다들 반갑습니다. 네, 김미영님 고맙습니다. 이쁘다고. 와, 골뱅이 크다. 와, 골뱅이 엄청 크네요. 와, 커가지고. 아, 예. 네, 빨강이 형님 고맙습니다. 머리 판마했어요. 네. 오. 와. 새우가 크네, 이거는. 새우가 크네, 이거는. 네. 네. 아, 부작객님 반갑습니다. 아, 응큼한 데가 있다고요. 아, 새우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빌블룸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골뱅이 좀 줄게. 응. 아, 빨라야겠다. 어, 이제 가위 가져올게. 응, 손으로 가져올걸. 응, 가위 있어야 될걸. 응. 이런 것도 잘라야돼. 응. 아, 크다. 응. 자기야, 이거 다 잘라야돼. 잘라서 먹어야 돼. 아, 리콘님. 슈즈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다 잘라서 먹어야 돼. 응, 잘라서. 잘라서. 응. 잘라서 먹어야 돼. 음. 아, 음식이요. 예. 다 자기가 잘라서 먹어야 돼. 자기도 골뱅이 큰 거 있나? 응, 있어. 응. 응. 음. 아, 예. 아, 판매했어요. 예. 예. 음. 음. 맛있죠? 요베이 맛있네. 응. 요베이 약간 부드럽네요. 안 딱딱하고. 응. 조금. 까라니까. 응. 마른 집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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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를 좋아 하니까. 지지 줄까? 끝, 나. 음. 고소하고. 음. 으 아 매틴 매틴 먹겠다 으 와 계도 계도 맛있네요 예 꽃게도 어 예 네 아 반갑습니다 뭐가 아쉽다구요 네 향불리님 어서오세요 아 으 느 negotiations 아이 어 물 끓여 먹어요 음 네 해당 스님 반갑습니다 아 무료 끓여 먹어요 예 해 물 어 해물 잘 먹지요 에이 휴지 님도 오시고 헷갈리스 님도 오시고 안녕하세요 빼빼로님도 오시고 와 골반이 엄청 크네 우리집에는 동수기가 없어요 물을 끓여 먹기 때문에 음 팔 맛있어 먹어봐 팔 익어갖고 골뱅이 줄게 먹어 살은 먹어 있어 골뱅이 살을 다 빼놔야겠다 골뱅이를 살을 미리 다 빼놔야 될 것 같아요 골뱅이 커서 아 예 파김치요 아 파김치 이거 파를 내가 많이 넣거든요 깍두기에다가 파김치 진짜 맛있다 응 골뱅이 기네 맛있다 음 파가 딱 익어갖고 맛있네 맛있네 아 머리 뻐그리가 났다구요 오 요거 요거 다 부어지네 오야 요거 다 부어지네 으 응 이거 뭐야 껍데기 통을 빼놔야 돼 이빨 껍데기 있어 껍데기 좀 들어갔나보다 예 예 껍데기 있어 껍데기 조심해야돼 야 이빨 이거 뿌리지 못하나 오 큰일하지 껍데기 있어 껍데기 조심해야돼 껍데기 있다고 얘기했어 오 깜짝이야 예 돌돌 실패가 있다 네 클랩 브랜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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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음 예 예 예 고구민 미끄미끄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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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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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노물이 좀 맛있어요 취향도가 너무.. 10총 나 머리가 트로트 가져갔다구요 응 닭이 많이 먹어 난 먹을 수가 없지 먹을 거면 먹어 대우랑 예 대우랑 내가 가줄게 네 트롯드 가수 대우랑 내가 가줄게 대우랑 같이 가줄게 대우랑 같이 가줄게 손에 손이 묻어가지고 가을매지 20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분 보기좋아요 해물찜 어딜거에요 해물찜 꼭꼭합시다 해물찜 춘식일의 해물찜이라고 거기서 샀어요 배달시켰거든요 맛있어요 해물찜자라나 해물찜 맛집이거든요 아 예, 준식이네 맞아요 아 예 아 예 아 예 예 네 네 예 네 네 아 네 그가 네 예 나 그만 죽어먹어 네 가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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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구 새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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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저하고 파맘 같이 해서 5만5천원 줬어요 네 자 이거 좀 줄까? 서 안 먹어 안 먹어? 네 할머님은 자기 음식 안 먹는 날은 예민하고 음식 기준 높아지신 삼촌한테 승질 조금만 내세요 투네이션 네 감사합니다 천으로 감사합니다 아 승질 조금만 내라고요 하 조금만 내라고 싸게 졌어요 투네이션이라는 걸 자기가 설정해놓으면 나오는 거야? 응 전문에 말 나온다는 것도 자기가 설정해놔서 그런 게 나왔구나 응 응 그렇지 보니까 응 낙지 낙지 그런 거 그러니까 투네이션에서 자기가 이제 그냥 말을 하는구나 응 그러면 전문에도 뭐 귀신 났다는 것도 그거구만 투네이션이구만 아니야 자기야 네 네 하트하트님 반갑습니다 조금 맵네요 예 아 조금 매콤해요 오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아 조금 매콤해가지고 그냥 가위 좀 줘 밥 더 가져올까? 응 됐어 맛있어 그래 되게 음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집사람이 빨리 먹었네요 우와 배가 배 조금 더 샀어 응 더 먹어 입에 많이 묻었나요? 입 좀 닦으라고 네 조금만 더 응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멜오라님 고맙습니다 아 참치가 없어요 예 아니 많이 맵나? 많이 매워?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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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무시하면 무시하지 말라고 어이구 더 어이구 더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예 어우 눈에 들어가서 조금 따갑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야채 좀 잘라야겠다 저기 하나 줄게 나 안먹어 안먹어? 찔렸어 아 찔렸어 아이고 사랑스러운 냥이니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라이기님 어서오세요 생각보다 부드럽다 하나 먹어봐 고맙습니다 쫌 떨려봐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응 응 곤지 곤지 좋아하니까 음 쫄쫄쫄 쫄쫄쫄 1위분만 먹어줘 응 아 예 아직 끓인건 나는 못먹지 아니야 아 쏙쌈풀네 미워 아 배부르다 배부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하고 인물이 좋아졌다고 아 배나온 예 아 부자집 아저씨 같다고요 다 먹었어? 응 음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와 혔 팜하니까 돼지같다고요? 맛있어가지고 고린도 들어가서 곤지도 맛있어요 새우 한마리가 있는데 새우 하나가 숨어있었네요 새우 한마리가 숨어있었네 새우를 까면 어쩔 수 없이 새우를 까면 어쩔 수 없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행운님 반갑습니다 새우 머리를 새우를 까면 네 바다이너 오셨어요 아 예 아 목도 흔들지 말라고요 네 김경민님 반갑습니다 네 머리 감아 있어요 유순이 산소는 맨날 잘 먹어 오늘 머리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했어요 얼굴이 띄웠다 예, 안보지만 했어요. 네,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오, 좀 매콤해요. 매콤하니까 그래도 계속 땡기네요. 네. 계란 그라인드 오시고 옥신자에서는 품매용실에서 드라이드를 하신 뭐야. 김인아님이 젊어보이시네, 이모님. 매운거 드시고 싶다고. 음. 음. 아, 빨간 맛이요. 빨간 맛. 오늘은 빨간 맛. 바터가 떠서? 어, 됐어. 됐어. 콩나물 많이 먹어가지고. 음. 요즘 먹어. 응. 미저덕. 어우, 맵다.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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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맵다. 잘 먹었지? 얼굴 좀 닦아. 응. 뜨거운 거만, 뜨겁거나 매운 거만 먹으면 땀이 조금씩 나가지고. 어, 네.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날아가고지마서 매콤해요 조금 매콤해가지고 볶음밥이요 입술이 좀 불이 터졌죠 매운거 먹어가지고 조금 불이 텧네 아우 시원하다 꼼돌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오이 냉국 시원하다 아 괜찮네 새벽 도깨비님도 오시고 안녕하세요 아 시원하다 오이 냉국이 오이 냉국도 시원하네요 시원하게 맛있다 네 소금 아기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기가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